우리가 볼 때는 못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닫고 거치를 해놓고 직접은 못 보지만 거치 카메라를 통해서 걸리게 운 좋게라도 그리고 제규어가 페로몬 형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저희 제작진에서 준비한 건데요 제규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제규어가 좋아하는 향이 들어있는 그런 향수가 시중에 나와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제규어 그러면은 일단 가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설치해놓고 하시죠 하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새벽에 지정한 바지에 바라봐요 하지만 이 바지에 흐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지에 흐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지정한 바지에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만히 확인을 보여요 네 케네라에 잡힌다, 케네라에 잡힌다, 케네라에 잡힌다, 케네라에 잡힌다, 케네라에 잡힌다, 케네라에 잡힌다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늘 너무 안 온다, 조심히 근데 어디 와주니 어쩐지 모르겠는데 괜찮지 모르겠는데 김진호 피디, 김진호 피디 들리시면 응답 주세요 일로, 에이, 그만 재규어 추적하다가 좀 뭐 아까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제 6시 전까지 오기로 했잖아 그저 3시쯤 오기로 했잖아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정 뭐 하면은 그럼 저희 제작진 중에 일본 현지에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이게 통신이 전혀 안 되어갖고 현지 사람들 말로는 아래쪽부터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성전화, 무성전화도 되긴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연락이? 연락이 안 되니까 제일 답답하네, 그게 주니까 마지막 날이 온다 할 거 아니야? 맞추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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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уз 지금은 États são Athens anga los 분간 기ヒ all in 누가 와서 먹나요 대박인 도깨가 이 새 망 먹고 나요 큰 제품 악이들 이들 Her hit 새우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가재, 민물 가재. 그냥 뒤로 걸어.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다. 여기에 고북이가 살아. 여정이 보여주고 싶다. 살려주더라도. 여기 자라 같은데? 정말 신기한 나라다, 여기. 이렇게 계곡 조그만한 도랑에 거북이가 사는 건 처음 봤는데? 지금 현장 촬영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강물이 벌어서. 이제야 지금 건너와서. 지금 적성회의나 전보 시첩들 다 이상 없이.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계속 통신 시도했는데 통신이 안 돼서 좀 걱정했는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네요. 이제야. 그리고 좀 정리를 떠나서. 방금 했을 때 수정되지.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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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걸리면isia.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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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야.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야.